안녕하세요. 방패 여러분. 프로골퍼 강다솔입니다. 잘 지내셨죠? 계속 컨텐츠가 올라오지 않아서 왜 안 올라오냐, 벌써 마음이 식은 거냐, 애정이 떠난 거냐 이런 문자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더욱더 새롭게 좀 보강을 해서 나오려고 빵빵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펼쳐지는 이런 레슨들은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볼거리가 좀 더 풍성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드라이브를 한번 다시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봄을 앞둔, 이제 막 필드를 나가기 시작한 분들에게 좀 유용할 수 있는 비거리 꿀팁 가지고 왔는데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이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찾을 수 있는 꿀팁을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힘의 누수를 막는 방법인데요. 이전에도 비거리 특집을 할 때 항상 힘의 누수에 대해서, 힘의 손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깊게 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테이크어웨이와 팔로우스루 할 때 팔의 간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을 멀리 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대부분 스윙이 커집니다. 정말 스윙이 컸어요. 그렇죠? 그러면 스윙을 크게 하면 궤도가 커지고 궤도가 치면 원심력이도 세지고 원심력이 세지면 힘의 전달과 거리가 많이 나는 이런 어떤 로직 따라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크게 하면 궤도가 커지니까 공이 더 세게 맞겠다. 방향을 조금 더 덜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면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보세요. 팔의 길이만큼 궤도가 커지는 게 맞아요. 팔의 길이를 넘어서는 궤도는 궤도 이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이렇게 팔 길이만큼 뻗어지느냐 아니면 보세요. 지금부터 탈골이 시작돼요. 이렇게도 팔의 길이를 더 길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등이 둥글게 말리면서 이 겨드랑이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손이 쑥쑥 들어갈 만큼 공간이 있다면 이거는 벌써부터 힘의 손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진 스윙으로는 절대 몸의 텐션을 강하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힘의 손실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겨드랑이는 앙을 생각하시면 돼요. 앙! 그래서 이 겨드랑이는 좀 앙 온 상태에서 테이커에야 팔로우스루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 몸과 팔이 따로 늘지 않고 또 싱크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가 훨씬 더 세고 텐션도 몸이 더 많아요. 팔은 아무리 세게 해도 팔은 그저 작은 근육의 집합체이다 보니까 섬세하긴 하나 이런 힘은 좀 모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팔이 무조건 떨어지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겨드랑이 앙! 이 상태에서 하프 스윙 193m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풀 스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힘의 누수가 없으면 허리 이상만 손이 올라가면 대부분 풀 스윙이랑 근접한 근사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프 스윙밖에 안 해서 비거리가 150도 안 나간다. 200이 나가시는 분이 150도 안 나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 팔과 몸에서 붙지 않아서 벌어지는 힘의 누수가 막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볼게요. 자, 어드레스 겨드랑이 앙! 물고 테이커 웨어 팔로우 스루 때 절대 떨어지지 않고 힘을 딱 가둬주세요. 자, 가볼게요. 하프 스윙 4분의 3 스윙 정도를 했는데 202m 정도가 나갔어요. 몸은 양옆으로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시더라도 팔과 몸을 연결시켜주는 이 겨드랑이 쪽에 약간의 힘이 들어간다면 이런 생크가 깨질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유념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풀 스윙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부드럽게 치되 이 허리와 허리 허리 투 허리까지는 겨드랑이가 조금 더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221m 정도가 나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악력이 약간 낮아지고 부드럽고 이 허리에서 허리까지는 손에 이런 궤도 이탈이 없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몸과 팔이 붙어서 지나가는 느낌을 저도 느껴보니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팔이 멀어지는 동작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나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꿀팁 넘어갈게요. 릴리스는 짧고 임팩트 있게 하셔야 돼요. 늘어지는 자꾸 인투 아웃을 돌리면서 인투 아웃을 너무 내치다 보면은 제가 뭐랬어요. 팔이 멀어지면 일단 힘의 누수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인투 아웃 개념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팔이 일단 멀리 돌아요. 그리고 이 멀어진 클럽 페이스를 안으로 들고 들어오느라고 퀘인자 릴리스가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투 아웃의 궤도라 하더라도 4도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인투 아웃이 막 9도 10도 벌어지는 거는 인투 아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류로 잡히지 않게 한 4도에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인투 아웃을 하시더라도 릴리스는 오른손 검지 엄지 중지 이 세 가지로 빠르게 감아주시는 게 조금 더 구질 잡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목의 스냅을 검지 엄지 중지 이 세 개로 릴리스를 털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 더 깔끔하고 부드러운 속에서도 강한 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손가락을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릴리스를 하시면 몸만 계속 써요. 몸만 몸만 계속 이렇게 자꾸 배치기를 하면서 헤드의 관성 포인트를 높이려고 배치기로 자꾸 얘를 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골프를 더 어렵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두 가지였어요. 뭐였죠? 어드레스 때 겨드렉스 앙! 겨드렛습니다. 어드레스 때 겨드렉이 앙! 물고 테이크어웨이와 팔로우스루 때 유지해주는 것 하나 그리고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가지로 릴리스 조금 더 민첩하게 돌려서 피니시까지 완성해주는 것 두 개였어요. 자가진단할 땐 어떻게 했어요? 하프 스윙을 해서 풀 스윙과 하프 스윙의 거리가 거의 근접하게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나의 스윙이 이런 힘에 손실이 없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4분의 3 스윙을 하시더라도 거의 풀 스윙에 맞는 이런 거리가 날 수 있도록 연습을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